안녕하세요 양혜승입니다 오늘은요 양혜승과 튜닝 3명이 같이 함께 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런 데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게 영광스럽습니다 맨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혁 선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에 이동하고 있는 유승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인규 안녕하세요 튜닝의 장인규 라고 합니다 때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악기 연주가요 예술이십니다 많이 화이팅 해주시고요 저 양혜승입니다 화려한 싱글이라는 곡을 부른 양혜승인데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button.com 음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 목구름 흐트러져 위도는 곳에 미련 날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삶에서 밤을 비수고 가만히 생각하고 아득히 멍붙이라 어쩌로 난 이네 맘에 눈물 추시네 방금 빛처럼 불을 내리는 곳에 마음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 호숫감 그룹 숲속 아득한 곳에 내 눈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고 아 어쩌나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삶에서 밤을 일 새고 가만히 생각하고 아득히 멍붙이라 어쩌나 기댄 맘에 눈물 추시네 아 어쩌나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삶에서 밤을 일 새고 가만히 생각하고 아득히 멍붙이라 어쩌나 이네 맘에 눈물 추시네 사랑으로 불을 내리사며 먹는지와 생각하고 아득히 멍붙이라 계속 무시하기 나면 제 얼굴 listень pige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